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 컴퓨터에서 갑자기 인터넷 연결이 안 될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인터넷을 연결을 할 때 가끔 웹브라우저에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죠. DNS 서버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안 되는 경우에 거의 90%는 DNS 서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윈도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제어판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제어판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네트워크 상태 및 작업보기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이더넷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일 경우에는 여기 와이파이라고 뜰 겁니다. 상관이 없어요.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여기 이더넷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속성이라고 나오게 되죠. 이 속성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쭉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요. IPv4라고 나오죠. 이거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속성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 전에는 활성화가 되지 않죠. 눌러서 활성화 시키고요. 속성 들어갑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 받기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집에 있는 공유기는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는 IP이기 때문에 이 서버에서 주는 IP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가끔 여기 있는 DNS 서버가 엉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찾지를 못해서 DNS 서버 주소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다음 DNS 서버 주소 사용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기본 설정 DNS 서버랑 보조 DNS 서버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값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인터넷을 쓰는 통신사들 있죠. SK나 KT, LG 이런 데에 전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DNS 서버 주소하고 보조 DNS 서버 주소를 물어보면 알려주게 됩니다. 그 주소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게 되면 확인을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연결이 그대로 되게 돼요. 그런데 그 전에는 자동으로 해도 잘 됐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 가지를 설치하고 인터넷도 접속하고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꼬이게 되면 포맷을 하기 전에는 이 DNS 서버 주소 받기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실 때는 여기 서버 주소를 물어봐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만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인터넷이 연결되게 되겠죠. 여러분 안 되실 때는 이렇게 해서 꼭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DNS 서버 주소를 집어넣고 재시동을 한번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